루비 책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루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많던 시간엔 누가 다 먹었을까 지은희 박완서 출판 웅진 지식하우스 낭독 성우 루비 마디풀과의 여러 해사리풀 높이는 1미터 정도로 줄기가 고드며 6월에서 8월에 흰꽃이 핀다 산기슬기에서 흠이 자라고 어린잎과 줄기를 생으로 먹으면 새콤달콤한 맛이 나서 예전에는 시골아이들이 즐겨 먹었다 다시 책머리에 이 책을 처음 내면서 쓴 서문을 다시 읽어보니 말미에 나는 지금 지쳐있고 위안이 필요하다고 쓰고 있다 진이 다 빠지고 빙꺼풀만 남은 것처럼 허탈해지는 건 소설을 끝내고 나서 어김없이 돌아오는 대가여서 의뢰 그러려니 해왔건만 이 소설에서 그걸 특별히 강조한 건 아마 순전히 기억에 의지한 소설이기 때문일 것이다 기억을 환기시키기란 덮어둔 상처를 이루짚는 것과 같아서 힘들고 자신이 역겹기까지 하다 그래서 그 일에서 노연하면서까지 위안을 구했었는데 다행히 지난 10년이란 오랜 동안을 꾸준히 독자와 만나는 행운을 누렸으니 그만하면 충분히 위안을 받은 셈이다 게다가 꾸준하게 청소년 독자가 많았다는 건 나에게 큰 행복이기도 하고 어쩌면 기적같은 일이기도 하다 요즘도 신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다는 독자 편지를 받으면 내 입안 가득 신화의 맛이 떠오른다 그 기억의 맛은 언제나 젊고 싱싱하다 나의 생생한 기억의 공간을 받아줄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건 작가로서 누리는 특권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새로운 독서운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종이책과 가까워지는 것만도 즐거운 일일 텐데 그 수익금이 좋은 일에 쓰인다니 어깨가 더욱 으쓱해진다 2002년 1월 박완서 작가의 말 자화상을 그리듯이 쓴 글 이런 글을 소설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순전히 기억력에만 의지해서 써보았다 쓰다 보니까 소설이나 수필 속에서 한두 번씩 우려먹지 않은 경험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때그때의 쓰임새에 따라 소설적인 윤색을 거치지 않은 경험 또한 없었으므로 이번에는 있는 재료만 가지고 거기 맞춰 집을 짓듯이 기억을 꾸미거나 다듬는 짓을 최대한으로 억제한 글짓기를 해보았다 그러나 소설이라는 집의 규모와 균형을 위해선 기억의 더미로부터 취사선택이 불가피했고 지어진 기억과 기억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기 위해서는 상상력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더 큰 문제는 기억의 불확실성이었다 나이 먹을수록 지난 시간을 공유한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과거를 더듬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같이 겪은 일에 대한 기억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에 놀라면서 기억이라는 것도 결국은 각자의 상상력일 따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종전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글짓기를 해봤다고 해서 내 소설기법에 어떤 변화의 계기를 삼아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화가가 자화상 한두 장쯤 그려보고 싶은 심정 정도로 썼다 여태껏 내가 창조한 수많은 인물 중 어느 하나도 내가 드러나지 않은 이가 없건만 새삼스럽게 이게 나올시다 라고 턱 쳐들고 전면으로 나서려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미화의 욕구를 극복하기가 어려웠다 교정을 보느라 다시 읽으면서 발견한 거지만 가족이나 주변 인물 묘사가 세밀하고 가차없는 데 비해 나를 그림에 있어서는 모호하게 얼버무리거나 생략한 부분이 많았다 그게 바로 자신에게 정직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흔적이라고 생각했다 소설이 점점 단명해지다 못해 유례적인 소모품처럼 대접받는 시대건만 소설 쓰기는 손톱만치도 쉬워지지 않는구나 억울하면 안 쓰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억울하다 웅진에서 성장소설을 써보라는 유혹을 받았을 때 성장소설이란 인물이나 줄거리를 새롭게 창조할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자서전 비슷한 거려니 했기 때문에 솔깃하게 들었다 요컨대 좀 쉽게 써보자는 배짱이었다 그러나 자신을 바로 보기 처럼 용기를 요하는 일은 없었고 내가 생겨나고 영향받은 피부치들에 대한 애틋함도 여간 고통스럽지가 않았다 뼛속의 진까지 다 빼주다시피 힘들게 쓴 데 대해서는 아쉬운 것 투성이지만 1940년대에서 1950년대로 들어서기까지의 사회상 풍속 인심 등은 이미 자료로서 정형화된 것보다 자상하고 진실된 인간적인 증언을 하고자 내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덧붙이고 싶다 잘난 척하는 것처럼 아니꼽게 틀릴지도 모르지만 나는 지금 지쳐있고 위안이 필요하다 기껏 활자공예나 가중시킬 일회용품을 위해서 이렇게 진을 빼지는 않았다는 위안이 오랫동안 기다려준 웅진에 감사한다 웅진 덕으로 청해적 이후 처음으로 연재에 의하지 않고 긴 글을 쓸 수 있었음도 아울러 고맙게 생각한다 1992년 9월 박완서 야성의 시기 늘 코를 흘리고 다녔다 콧물이 아니라 누렇고 차진 코여서 훌쩍거려도 잘 들어가지 않았다 나만 아니라 그때 아이들은 다들 그랬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싸잡아서 코흘리게라고 부른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 여부캐야 내가 엄마가 되고 나서 내 아이들에 대해 제일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감기가 들지 않고는 절대로 코를 안 흘린다는 것이었다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딴 아이도 안 흘렸다 그래서 학교나 유치원 갈 때 가슴에 손수건 매다는 습관까지 없어져 버렸다 나도 이제는 요즘 아이들이 코를 안 흘리는 걸 이상이 아닌 대신 그땐 왜 그렇게 코를 흘렸는지를 이상하게 여기게 되었다 종이나 헝겊이 귀했다 손수건 같은 게 이 세상에 있다는 것도 몰랐다 코가 흘러서 입으로 들어갈 때쯤 되면 소매로 쑥 씻었다 그래서 한겨울을 나고 나면 소매뿌리에 고약이 엉겨붙은 것처럼 새까만 덮개가 앉았다 둥덩상같이 솜을 둔 저고리 하나면 겨울을 났다 엄마가 동정을 갈아줄 때마다 소매뿌리에 덮개도 쓱쓱 비벼서 털어내주건만도 그러했다 아랫도리는 손바지 위에다 어깨 허리가 달린 통치마를 입었다 옷감은 무명에다 울긋불긋 물을 들여 풀을 먹여 반들반들하게 다듬이질한 것이었다 시골에서 물감은 아주 귀물이었다 할아버지가 송도에서 사오셨다 내가 태어난 고장은 개성에서 남서쪽으로 20리가량 떨어진 개풍군 청교면 묵송리 박적골이라는 20호가 체한되는 벽촌인데 마을 사람들은 개성을 송도라고 불렀다 어린 나에게 송도는 꿈의 고장이었다 물감뿐 아니라 고무신이나 참빛이나 금박댕기나 시카리나 호미나 낫도 다 송도에 가야만 살 수가 있었다 딴집에선 여자들이 송도에 다녔다 우리 집에서는 할아버지하고 삼촌들만 송도에 다닐 수가 있었다 그게 딴집하고 우리 집하고의 차이였다 여자가 송도에 못 가는 집이 박적골에서 우리 집 말고 또 한 집이 있었다 두 집 다 박가였고 서로 친척이었다 그 밖의 집들은 홍가였고 그들끼리 친척이었다 근데도 마을 이름은 박적골이었다 할아버지는 우리는 양반이고 그들은 산 것이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양반 노릇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잘 모른다 개성지방은 전통적으로 양반 따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독불장군이셨을 것이다 할아버지 때문에 송도은 아들이가 자유롭지 못한 우리 집 여자들도 마음으로부터 할아버지에게 승복하고 산 것은 아니었다 언젠가 할머니에게 양반이 뭐냐고 물어보았더니 픽 웃으시면서 개파라 둔 양반이란다 라고 대답하셨다 할머니는 입이 걸었다 웃은 소리도 잘하였다 그러나 할아버지 앞에서는 설설 기는 신용을 했다 할아버지는 집안 여자들을 송도에만 안 보낸 게 아니고 논이나 밭에도 안 내보냈다 그것도 딴 집과 우리 집의 다른 점이었다 할아버지는 그것도 양반 노릇이라고 여기시는 듯 했다 박적골엔 이렇게 두 양반 집과 열여섯인가 열일곱 호의 양반 아닌 집이 있었지만 지주와 소작인으로 나누어져 있진 않았다 바위라고는 하나도 없이 능선이 부드럽고 밋밋한 동산이 두 팔을 벌려 얼싸하는 듯한 동네는 앞이 탁 트이고 벌이 넓었다 넓은 벌 한가운데를 개울이 흐르고 정지용의 시말맞다나 옛이야기 지질되는 실개천은 아무데나 있었다 우리 집에서 뒷간에 가려도 실개천을 건너야 했다 실개천은 흐르다가 논을 만나면 곧잘 웅덩이를 만들곤 했는데 우리는 그걸 고누물이라고 해서 먹는 우물과 구별했다 지금 생각하니 소규모의 저수지가 아니었던가 싶다 거의 흉년이 들지 않는 넓은 농지는 다 우리 마을 사람들 소유였다 땅을 독차지한 집도 땅을 못 가진 집도 없었다 다들 1년 먹을 양식 걱정은 안 해도 될 자작농들이었고 부지런했다 그런 고장에서 8살까지 자라는 동안 이 세상에 부자와 가난뱅이가 따로 있다는 걸 알 기회가 없었다 동무들과 손잡고 딴 동네를 가볼 기회도 그리 많지 않았다 넓은 앞벌로는 아무리 멀리 나가도 딴 마을이 나오지 않았다 뒷동산을 넘어야만 이웃 마을이 나왔고 이웃 마을의 풍경도 별로 신기할 게 없었다 옆구리에 텃밭을 낀 집들이 산기슬게 안겨 있었고 넓은 벌을 풍성한 치맛자락처럼 거느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사는 줄만 알았다 아무리 고개를 넘고 내를 건너도 조선 땅이고 조선 사람밖에 없는 줄 알다가 처음들은 딴 나라 이름은 덕국이었다 아주 오랜 훗날에야 덕국이 우리가 독일이라고 부르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걸 모를 때도 내가 들은 최초의 외국은 나에게 충분히 신비로웠다 할아버지가 송도에서 물감을 사오시는 것은 대개 추석이나 설을 앞둔 무렵이었는데 이건 덕국 물감이다 라고 따로 꺼내놓는 물감은 네모난 봉지에 들어있어서 빨간 물감에는 빨간 종이로 파란 물감에는 파란 종이로 표시가 돼 있었다 우표 딱지를 대각선으로 접은 것만은 세모난 표시는 빤들빤들하고 선명해서 꼭 진한 꽃잎을 문 것 같았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덕국 물감만 보면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건 아마도 내가 최초로 맡은 문명의 냄새 문화의 예감이었다 우리 집 여자들은 할머니도 엄마도 숙모들도 다들 덕국 물감에는 사족을 못 썼다 그걸 사온 할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에 넘쳤고 그런 할아버지에 대한 며느리들의 존경은 피골과 아부에 가까웠다 언제나 며느리들이 시아버지를 마음으로부터 공경한 건 아니었다 웃음거리로 삼을 때도 있었다 할아버지는 걸음이 재고 화가 날 때는 무험한 말로 하면 방정맞다 싶을 정도였는데 안체로 그렇게 급하게 들어오신다는 것은 불호령이 떨어질 증조였다 며느리들은 황황히 일손을 놓고 또 무슨 벼락이 떨어지나 기다리는 순간에도 슬쩍슬쩍 농담들을 했다 그런 농담은 우리 엄마가 제일 잘했다 여보게 부엌에서 밥이 타나 보이? 라고 엄마가 숙모 귀에 대고 속은 대면 숙모는 웃음을 참느라 사색이 되곤 했다 부엌에서 진짜 밥이 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건 주걱턱이라는 할아버지의 별명과 관계가 있었다 수염이 길게 자라지 못하고 고슬옷을 엉겨붙어서 약간 튀어나온 듯한 턱을 더욱 밥주걱처럼 만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덕국물감을 사오신 할아버지에게 표한 최대의 경의는 실은 할아버지의 인격과는 무관한 요새말로 하면 외제 선호 같은 게 아니었을까 나는 속으로도 겉으로도 할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인 나에 대한 할아버지의 자아는 각별했다 나를 볼 때의 할아버지는 봉이 눈이 살짝 처지면서 그 안에서 뭔가가 자글자글 끓고 있다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가 있었다 아마도 그건 애간장이 녹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을 테지만 나는 중대한 약점이라도 잡은 것처럼 여겼다 아무리 고약한 짓을 해도 역성 들어 주겠거니 믿었다 할아버지를 믿고 일부러 말썽을 부리진 않았지만 안 계실 때는 현저하게 풀이 죽었다 언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당신이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제 버릇이 저 모양이라고 당신만 안 계시면 제가 얼마나 고분고분해지는지 아시느냐고 타박을 하신 일이 있다 그때 할아버지는 무섭게 화를 내셨다 애가 믿는 데가 없어서 풀이 죽은 게 그렇게 보기 좋습디까? 응? 그렇게 보기 좋아? 하고 버럭 역정을 내시면서 할머니 면전에 삿대질까지 하셨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나들이가 잦으셨다 승도뿐 아니라 친척이나 친구의 대소사에 가족을 대표해서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듯 했다 늘 흰옷만 입으셨기 때문에 집안 여자들은 그 수발이 큰일이었다 특히 버선을 기워대는 일이 여간 아니었을 것이다 자다 깨면 엄마와 숙모들이 흐릿한 등잔불 밑에 둘러앉아 버선볼을 대면서 두렁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 버선은 내가 종종 머리에 써볼 정도로 컸다 한 번 출타하시면 며칠 만에 돌아오실 적도 있었지만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은 어린 나에게 가장 큰 낙이었다 사랑마루는 울타리 없는 바깥마당의 면에 있었다 아래 윗간으로 나누어진 사랑채는 마루도 길어서 가운데 기둥이 있었다 그 가운데 기둥을 한팔로 안거나 기대고 앉아 있으면 동구 밖으로 난 달구짓길이 저 멀리 산모롱이로 아스라이 사라지는 지점까지 바라볼 수가 있었다 흰옷이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초가지붕마다 뿜어올린 전향연기가 스멀스멀 먹물처럼 퍼져 길과 논밭과 수풀과 동산의 경계를 부드럽게 지워버려 마침내 잿빛 하늘을 인 거대한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도 흰옷 입은 사람이 산모롱이를 돌아오는 것은 잘 분간이 되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다들 흰옷을 입었다 특히 송도 나들이를 갈 때는 때도 안 묻은 고운 흰옷으로 호사를 했다 그때도 나는 할아버지와 딴 사람이 헷갈리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독특한 걸음걸이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강렬한 빛처럼 직통으로 나에게 와 박혔다 우리 할아버지다 라고 생각하자마자 나는 총알처럼 동구 밖으로 내달았다 단 한 번도 착각 같은 건 하지 않았다 숨을 헐떡이며 열렬하게 매달린 할아버지의 두루마기 자락은 다듬이질이 잘 돼 늘 칼날처럼 차게 서슬이 서 있었다 그리고 송도의 냄새가 묻어 있었다 나는 그 냄새가 좋았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곧 오냐 오냐 내 새끼 하면서 나를 번쩍 안아 울렸고 그의 품은 든든하고 입김은 훈훈했다 할아버지의 입김에선 언제나 술 냄새가 났다 나는 할아버지의 훈훈함과 함께 그 술 냄새 또한 좋아했다 할아버지는 나를 내려놓고 나서 두루마기 주머니에서 먹을 것을 주섬주섬 꺼내 손에 쥐어주는 것을 잊으신 적이 없었다 노란 편지 봉투에 싼 미라 사탕 아니면 잔치상에서 염치 불구하고 집어넣었음직한 약과나 다식 따위였다 그런 것들을 맛보느라 할아버지 손목을 놓고 깡충깡충 앞장서 뛸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했던지 집에 들어가면 할머니한테 눈꼬리 시다는 핀잔을 들을 지경이었다 할머니 눈엔 요샛말로 빽이 생긴 내가 다소 밉살스러워도 보였으리라 그러나 그때 내 기분은 기다림의 성취감 같은 것이었다 기다림이 번번이 성취된 것은 아니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선물웅이에 딴 사람만 나타나거나 아무도 안 나타날 적엔 사러움이 목구멍까지 폭받쳤다 계절에 따라서는 추워서 오들오들 떨 때도 있었다 안에서 몇 번이나 부르러 나와도 막무가내였다 어른들은 그런 나를 청승 떤다고 했다 엄마는 청승 좀 작작 떨라고 혀를 잡고 할머니는 머리를 쥐어받기도 했다 할아버지한테 일러줄 테다 일러줄 테다 나는 이렇게 벼르면서 그 모든 구박을 견디었다 그러나 진짜로 잃은 적은 없었다 그건 그냥 기다리는 재미였다 기다리는 재미는 그 밖에도 또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시방 소리개 고개까지 오셨으면 내 엄지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에 척척 붙어라 안 붙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시방 농바위 고개까지 오셨으면 내 엄지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에 척척 붙어라 로 바꾸면 되었다 내가 아는 고개나 내의 이름은 많았지만 어디 있는지는 잘 몰랐기 때문에 아무데나 붙는 게 안 붙는 것보다는 나았다 붙으면 그 자리로부터 할아버지를 몰래 몰래 뒤쫓아 고개를 넘고 벌을 지나고 내를 건넜다 할아버지가 걷는 길은 깜깜한 밤일 적도 있었고 휘엄청한 달밤일 적도 있었다 별빛밖에 없는 금운밤일지라도 표표의 나붓기는 할아버지의 두루마기 자락은 너무도 새하얗고 당당해서 놓칠 염려가 없었다 걸음이 빠른 할아버지는 순식간에 동구밭까지 왔다 나는 할아버지를 숨가쁘게 뒤쫓으며 한편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다 산모롱이의 할아버지는 안 나타나고 뒤쫓던 나는 제자리 걸음만 하는 할아버지를 안타깝게 지켜보다가 정신의 긴장이 몽롱하게 이완되곤 했다 기다리다 지쳐 잠든 나를 어른들이 안고 들어갈 때 나는 밤밖에 잠들지 않았으면서도 일부러 고라떨어진 신용을 했다 내 유년기의 기억에 첫 장을 꽉 채우다시피 한 기다림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어느 날 뒷간에서 넘어지신 채 못 일어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사람을 불렀다 뒷간은 사랑채에서 세 벌이나 되는 대또를 내려와 꽤 넓은 바깥마당을 가로질러 마당을 에워싼 뽕나무 밑을 지나 실개천을 넘어 텃밭머리에 있었다 누군가 지나가던 사람이 연통을 해서 식구들이 온통 황황히 달려나가 할아버지를 간신히 사랑채에다 누웠다 동풍이라고 했고 동풍은 못 낫는 병이라고 했다 특히 뒷간에서 걸린 동풍에는 약이 없다는 걸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듯 했다 할아버지는 그 시절의 선비가 흔히 그랬듯이 한방에 대한 소양이 상식 이상이어서 자식들 약방문도 손수내고 약초를 수집해 환약 같은 걸 만들어서 약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동네에 급한 환자가 생기면 내주곤 하셨건만 자신의 병에 대해선 일찌거니 단념하고 화만 냈다 할머니는 사랑해서 똥유강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할아버지의 영맛살을 비롯해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한 것까지 온갖 비행을 중얼중얼 나열해 가며 꼴좋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렸다 집안에 먹구름이 끼고 특히 나는 죽지 떨어진 새처럼 초라해졌다 아버지를 여인 것은 세 살 때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만 할아버지가 동풍으로 무력해지신 걸 보는 것은 나에게 두 번째의 아버지의 상실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해 엄마가 서울로 오빠 뒷바라지를 하러 떠났다 오빠는 면소제지에 있는 4년제 소학교를 졸업하고 송도로 가서 2년을 더 다녀 그때 개정된 학제로 6년 동안의 초등교육과정을 마쳤다 숙부들은 다 4년제 소학교만 나왔는데도 마을에서 유일하게 신학문을 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오빠가 송도에서 2년 더 배운 걸 굉장한 고학력으로 여기셨다 서울에 더 높은 학교에 간다는 것은 집안 형편에도 벅찼지만 장손에 대한 기대에도 어긋났다 그때 두 숙부는 다 혼인을 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살았건만 이상하게도 그때까지 자녀 간에 소생이 없었다 할아버지는 우리 남매를 장중포옥에 비유하곤 하셨는데 덜컥 동풍까지 걸리셨으니 장손이자 유일한 손자인 오빠를 너른 세상으로 내보내기보다는 옆에 끼고 집안의 대를 잇고 선형을 지킬 의무를 훈도하고 장가도 일찍 드리고 싶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는 어른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오빠를 서울의 상업학교에 보냈다 상업학교는 송도에도 있는데 서울에까지 보낸 것은 엄마의 중대한 반란이었다 그 사건으로 집안이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 혼자 된 맏며느리가 아들 공부를 핑계로 시부모 모시는 걸 포기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노인들의 심적 타격도 컸고 무엇보다도 집안 망신이었다 할아버지가 그 작은 동네에서나마 양반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양반의 채통에 어긋나지 않게 집안을 다스려야 했다 누가 알아주건 말건 할아버지는 우리 집안은 그 마을에서 모범적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고 계셨다 할아버지는 몹시 노했고 엄마는 의무를 포기한 대가로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자식을 어떡하든지 서울에서 길러야 되겠다는 것은 아무도 못 말릴 엄마의 숨은 신앙이었다 엄마는 우리가 도해지에서만 살았어도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세상을 뜨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 엄마의 생각엔 나도 훗날 철들고 나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형제 중 가장 체격이 좋고 잔병 한 번 치른 일 없는 건강체였다고 한다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복통으로 대굴대굴 구르는 것을 할아버지는 당신의 약방문에 의한 생약, 한약 등으로만 다스리고 할머니는 무당집에서 푸닥거리를 하는 사이에 마침내 기지사경에 이르렀다 그때서야 엄마는 단호히 아버지를 달구지로 송도까지 싣고 갈 수가 있었다 이미 아버지의 맹장염은 복망염을 일으켜 배 속 가득 고름이 찬 것을 뒤늦게 수술을 했지만 항생제도 없을 때라 결국은 덧나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한다 엄마가 그걸 팔자 속 안으로 돌리지 못하고 시골의 무지목매 탓으로 단정하고 자식들이라도 어떡하든 그곳에서 빼내고자 한 것은 천여적의 엄마의 서울 체험과 무관하지 않다 엄마의 친정 역시 시골이었지만 엄마의 외가족은 서울에서 꽤 잘 살고 있어서 박적걸로 시집 오기 전 천여 시절의 한때를 서울에서 외사촌들과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외사촌들은 진명, 숙명 등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게 무척 좋아 보이고 부러웠었나 보다 엄마는 통치마 입고 구두 신고 신식 교육받은 여자들을 휘뚜루 신여성이라고 청했고 나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어렸고 또 형편상 딸까지는 엄두를 못 내고 우선 아들을 서울 학교에 집어넣고 자기도 뒷바라지를 핑계로 맏며느리 자리를 헐헐 박차고 서울로 가버렸다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물론 숙모들까지 수군대며 엄마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밖에 없는 손녀여서 숙모들에게 상잔 노릇을 톡톡히 했고 할아버지의 반신불수와 엄마의 부재로 보다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개성지방과 그 근교의 주거양식의 특색으로는 바깥체를 낫고 소박하게 안채는 높고 정결하게 꾸미는 것과 함께 마당 칠의 유난함을 꼽을 수가 있다 사랑채의 면한 바깥마당은 앞이 트이게 하고 양쪽에 뽕나무나 빗자루를 만드는 뎁사리나무로 둘러치고 한바꽃이나 국화를 몇 그루 심는 정도지만 디란 칠에는 공이 들고 화려했다 우리 집 디란도 한겨울 빼놓고는 줄창 꽃을 볼 수 있는 작은 동산 이후 넉넉한 놀이터였다 장독대도 디란에 있었고 터줏대감을 모신 터줏자리도 뒤란에 있었다 울타리는 개나리로 치고 열매 맛은 별로지만 꽃이 장한 돌배나무와 개살구나무가 한 그루씩 있었고 앵두나무가 여러 그루 그리고 바닥에선 딸기가 해마다 저절로 자랐고 터줏자리 근처는 부추가 자생해서 저절로 움침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개나리 울타리 밑에선 꽈리가 지천으로 자랐고 장독대로 올라가는 둔덕은 층층의 단을 만들어 1년 초를 심도록 돼 있었다 혼자 쓸쓸히 놀던 디란에 이제 동무들을 끌어들이거나 동무들하고 온 동네를 휘저고 다니거나 내 마음대로였다 할아버지가 무력해진 것은 곧 집안의 법도에 구멍이 뚫린 거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건만 알아차리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누렸다 하다못해 뒷간까지도 놀이터로 만들었다 할아버지가 뒷간에서 넘어져서 반신불수가 되셨기 때문에 뒷간에서 넘어지면 어떡하나 겁을 먹은 것도 잠시고 뒷간은 내 유년기에 추워버린 여러 놀이터 중에서도 가장 환상적인 놀이터였다 우리 고장에 내려오는 뒷간 얘기는 다 도깨비 얘기였지만 무서운 도깨비는 아니고 조금은 못나고 유쾌한 도깨비였다 코가 막혀 냄새를 못 맡는 도깨비가 뒷간에서 밤새도록 똥으로 조찰떡을 빚는다고 했다 재를 콩고물이나 팥고물인 줄 알고 맵시 있게 빚은 조찰떡을 재에다 굴리기를 되풀이하면서도 아까워서 한 입도 맛을 안 보다가 새벽녘께 다 빚고 나서 비로소 맛을 보고는 퇴퇴 욕지기 하면서 홧김에 원상대로 휘젓고 간다는 것이다 만일 한창 그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기침을 안 하고 뒷감문을 열면 도깨비는 들킨 게 무한해서 얼른 조찰떡 한 개만 잡수 하면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걸 내놓는데 안 먹으면 무슨 해코질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도깨비 얘기 말고 이런 것도 있었다 동짓날 팥죽을 맛있게 쓴 며느리가 한 그릇 먹는 것만으로는 감질이 나서 식구 몰래 한 그릇을 더 퍼가지고 뒷간으로 갔더란다 며느리보다 앞서 팥죽을 몰래 먹으려고 뒷간에 와 있던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들이닥치자 놀라서 팥죽 그릇을 얼른 머리에다 썼다고 한다 며느리 또한 임기응변으로 아버님 팥죽 잡수세요 하면서 가져온 팥죽 대접을 앞으로 내밀자 시아버지와 예야 난 팥죽을 안 먹어도 이렇게 팥죽 같은 땀이 흐르는구나 했다는 것이다 두 이야기는 다 뒷간에 갈 때는 반드시 문 앞에서 인기척을 내라는 걸 훈계하기 위해 어른들이 흔히 해주던 얘기였다 시골 뒷간에 대해 공포감부터 갖고 있는 요즘 아이들이 들으면 구역질이 날 소리지만 실제로 우리 고장 뒷간은 팥죽을 먹어도 좋을 만큼 창결했다 칸살도 서너 칸은 되게 넓었고 어른이 이를 보는 데는 한켠의 나무로 된 틀이 따로 있었지만 아이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보게 돼 있었다 아이들이 똥을 누는 헛간 같은 흙바닥은 뒤쪽이 낮아서 똥이 자연히 낮은 대로 떨어지게 돼 있지만 깊지는 않았고 그 낮은 곳은 아궁이의 재를 갖다 버리는 곳을 겸하고 있었다 물색없이 키만 큰 사람을 똥친 막대라고 하듯이 아주 긴 나무 막대기 끝에 네모난 나무판자가 달린 똥치는 막대기가 준비돼 있어 아이들도 자기가 누운 것을 잿더미 속으로 밀어넣을 수가 있었다 뒷간의 그런 구조를 모르면 도깨비가 조찰떡에 콩고물 팥고물을 묻힌 얘기도 물론 이해하지 못하리라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조석으로 뒷간 바닥을 쓸어 선명한 쌀의 빗자루 자국을 내놓았다 퇴비와 함께 인분을 거름으로 쓸 때였다 농토에 비해 인구가 적어 늘 인분이 달렸다 뒷간의 재를 갖다 버리는 것도 인분을 안 보이게 하려는 목적과 함께 인분의 거름으로서 효용가치와 분한을 늘리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어떤 때는 송도까지 나가서 인분을 사오는 수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개성깍쟁이들은 오줌똥에다 물을 타서 똥찌개 수요를 늘려서 팔았다고 욕들을 하곤 했다 그렇게 욕하는 마을사람 또한 개성깍쟁이여서 마실 갔다가도 오줌이 마려우면 제 집 반머리에 와서 누지 남의 밭에 누는 법이 없었다 어려서 그런 계산까지 한 것은 아니건만도 뒷간에 갈 때는 동무들하고 떼로 몰려서 갔다 소꿉장난을 하다가 한 아이가 술래잡기를 할래? 하면 우르르 따라하듯이 누군가가 뒷간에 가자 하면 똥이 안 마려워도 다들 따라가서 일제히 동그란 엉덩이를 까고 앉아 힘을 주곤 했다 계집애들도 치마 밑에 엉덩이를 쉽게 깔 수 있는 풍차바지를 입을 때였다 대낮에도 뒷간 속은 어둑시근에서 계집애들의 흰 궁둥이가 뒷간 지붕에 덜 여문 박을 으스름 달밤에 보는 것처럼 보약코도 몽롱했다 엉덩이는 깠지만 똥이 안 마려워도 손해날 것은 없었다 줄누러니 앉아서 똥을 노면서 하는 이야기는 왜 그렇게 재미가 있었는지 가히 환상적이었다 옥수수 먹고 옥수수같이 생긴 똥을 노면서 갑숯내 누렁이가 새끼를 여섯 마리나 낳았는데 누렁이는 한 마리도 없고 검둥이하고 흰둥이하고 흰바탕에 검정 점이 박힌 것밖에 없으니 참 이상하다는 따위 하찮은 얘기가 그 어둑시근하고 격리된 고장에선 호들갑스러운 판성을 지르기도 하고 옥시글 옥시글 재미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뒷간에서는 잘생긴 똥을 많이 누는 게 수였다 똥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땅으로 돌아가 오이 호박이 주렁주렁 열게 하고 소박과 참외의 단물을 오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본능적인 배설의 기쁨뿐 아니라 유익한 것을 생산하고 있다는 긍지까지 맛볼 수가 있었다 뒷간도 재미있지만 뒷간에서 너무 오래 있다 나왔을 때 세상의 아름다움은 유별났다 텃밭 푸성귀와 풀숙과 나무와 실개천에서 반짝이는 햇빛이 너무도 눈부시고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어 우리는 눈을 가느스름이 뜨고 한숨을 쉬었다 뭔가 금지된 쾌락에서 노연한 기분마저 들었다 훗날 학생 입장 불가에 영화를 교복의 흰깃을 안으로 구겨넣고 보고 나와 세상의 밝음과 낯설매에 접할 때마다 나는 유년기의 뒷간 체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곤 했다 그로부터 더 오랜 훗날 이상의 권태라는 수필을 읽을 기회가 있었다 놀이기구라고는 없는 5,6명의 시골아이가 무얼 가지고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몰라 돌멩이로 풀을 짓니기다가 곧 실증이 나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괜히 가성을 지르다가 맨 나중에는 나란히 앉아서 대변을 한무더기씩 누더라는 얘기였다 이상은 그것을 속수무책에 그들 최후의 창작 유희라고 묘사해 놓고 있었다 그런 설명이 없더라도 그의 뛰어난 글솜씨 때문에 돌파구 없는 권태의 극치가 섬뜩하도록 실감되는 글이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뼛속까지 서울래기인 이상의 감수성이 만들어낸 관념의 유희일 뿐 정말은 그렇지 않다 시골 애들은 심심해서 어떻게 살까 불쌍하게 여기는 건 서울래기들의 자유이지만 내가 심심하다는 의식이 싹트고 거기 거의 짓놀리다시피 한 것은 서울로 오고 나서였다 서울 아이들의 장난감보다 자연의 경위가 훨씬 더 유익한 놀이객감이었다고 말하는 것도 일종의 호들갑일 뿐 그 또한 정말은 아니다 우리는 그냥 자연의 일부였다 자연이 한시도 정지해 있지 않고 살아 움직이고 변화하니까 우리도 심심할 겨를이 없었다 농사꾼이 곡식이나 푸성귀를 씨 뿌리고 싹트고 줄기 뻗고 꽃 피고 열매 맺는 동안 제 아무리 부지런히 수고해봤자 결코 그것들이 스스로 그렇게 돼가는 부산함을 압지르지 못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삼시밥 외의 군것질거리와 소일거리를 스스로 산과 들에서 구했다 빌기, 찔레순, 산딸기, 칡뿌리, 멧뿌리, 싱아, 밤, 도토리가 지천이었고 궁금한 입맛뿐 아니라 어른을 기쁘게 하는 일거리도 많았다 산나물이나 버섯이 그러했다 특히 항아리 버섯이나 쌀이 버섯은 어찌나 빨리 도단하는지 우리가 돌아서면 땅 밑에서 누가 손가락으로 쏙 밀어올리는 것 같았다 마을 도처에 흐르는 실개천에서 물장구 치며 놀 때도 누가 해준 채 하나만 가지고 나오면 오두방정떨기 선수인 보리새우를 얼마든지 건져 올려 저녁에 된장국을 구수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었다 가지고 놀 것도 다 살아있는 것들이었다 왕개미의 새큼한 똥구멍을 핥아보다가 불개미떼한테 종아리를 뜯어먹히기도 했고 잠자리를 잡아서 날씬한 꽁지를 자르고 대신 더 긴 밀집 고갱이를 꽂아서 날려보내기도 했다 풀로 각시를 만들어 쪽지어 시집 보낼 때 게딱지로 솥을 걸고 솔리프로 국수 말고 세금풀로 김치를 담갔다 마지막으로 쇠비름 뿌리를 뽑아 열심히 신랑방에 불켜라 각시방에 불켜라 주문을 외면서 손가락으로 비벼서 새빨갛게 만들어서 등불을 밝혀주었다 가지고 놀 것은 무궁무진했고 우리는 한 번도 어제 놀던 걸 오늘 또 가지고 놀 필요가 없었다 뼈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에는 실계천이 합쳐져서 냇물이 된 동구밭까지 원정을 나갈 때도 있었다 그럴 때 만나는 손아귀는 실로 장관이었다 서울아이들은 손아귀가 하늘에서 오는 줄 알겠지만 우리는 저만치 앞벌에서 손아귀가 군대처럼 쳐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 우리가 노는 곳은 햇빛이 쨍쨍하건만 앞벌의 짙은 그림자가 지금과 동시에 손아귀의 장막이 우리를 향해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우리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기성을 지르며 마을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 장막이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자꾸나 뛴다 불안인지 환희인지 모를 것으로 터질 듯한 마음을 부채질하듯이 벌판의 모든 곡식과 푸성귀와 풀들도 축 늘어졌던 잠에서 깨어나 일제히 웅성대며 소유를 일으킨다 그러나 손아귀의 장막은 언제나 우리가 마을 춘역 끝에 몸을 가리기 전에 우리를 덮치고 만다 채찍처럼 새 차고 폭포수처럼 시원한 빗줄기가 복더위와 다른 박질로 불화로처럼 단 몸뚱이를 사정없이 후려치면 우리는 드디어 폭발하고 만다 아 그건 실로 폭발적인 환희였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미친 듯한 환성을 지르며 비를 흠뻑 맞았고 웅성대던 들판도 덩달아 환희의 춤을 추었다 그럴 때 우리는 너울되는 옥수수나무나 피마자나무와 자신을 구별할 수가 없었다 환희 뿐 아니라 비에도 자연으로부터 왔다 내가 최초로 맛본 비의 기억은 앞뒤에 아무런 사건도 없이 외따로인 채 다만 풍경만 있다 엄마 등에 업혀 있었다 막내라 커서도 어른들에게 잘 업혔으니 다섯 살 때쯤이 아니었을까 저녁 노을이 유난히 새빨겠다 하늘이 낭자하게 피를 흘리고 있는 것 같았다 마을의 풍경도 어둡지도 밝지도 않고 그냥 딴 동네 같았다 정답던 사람도 모닥불을 통해서 보면 낯설듯이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내 갑작스러운 울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 또한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건 순수한 비의였다 그와 유사한 체험은 그 후에도 또 있었다 바람이 유난히 의신연스럽게 느껴지는 저녁 낮절 동무들과 헤어져 홀로 집으로 돌아올 때 홍시빛깔의 잔광이 남아있는 능선을 배경으로 톱밥머리에서 너울대는 수수이삭을 바라볼 때의 비애를 무엇에 비길까 그때만 해도 엄마 등에 업했을 때하고는 달리 서러움을 적당히 고조시키고 싶어 꽤까지 썼다 어떻게 하면 저 수수이삭의 건들댐이 더 슬프고 쓸쓸하게 보일까 그 적당한 시점을 잡느라 키를 낮춰보기도 하고 고개를 요리조리 돌려보기도 하다가 풀숲에 아예 누워버리기도 했다 그리고 가슴에 고인 슬픔이 눈물이 되어 흐르길 가만히 기다렸다 할아버지가 동풍이 들어 집안이 우울하고 기강이 해이해진 동안은 나의 전성시대였다 할아버지가 정정하셨을 때 집안 여자들을 송도 나들이도 들일도 안 시켰던 것처럼 내가 동무들과 어울려 싸돌아다니는 것도 질색이었다 할아버지는 다행히 왼쪽 팔다리만 마비가 되었다 동풍 초기에는 출입을 못하게 된 우라증으로 식구들을 들복갔지만 차츰 그 불편한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 한도내에서 소일거리를 찾게 되었다 그건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글을 가르치는 거였다 우리 집 사랑이 서당이 되었다 숙부들이 4년제 소학교를 나온 걸 인근에서는 신학문 한 걸로 쳐줄 만큼 개화가 더딘 고장이었기 때문에 한문을 진설하고 믿고 숭상하는 풍조가 남아있었다 한글은 언문이라고 해서 낮게 쳤는데 배우기가 쉽다는 것도 업신여기는 까닭 중에 하나였다 할아버지의 서당은 잘 되었다 박적굴 사람들뿐 아니라 고개 너머 마을에서도 아들들을 우리 서당으로 보냈다 사랑에선 온종일 글 읽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괜히 잘난 척 할 때보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 식구를 대하는 태도도 훨씬 달라졌다 나는 노인들까지 나한테 굽실댄다고 느낄 정도였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나도 사랑으로 불러냈다 나는 그날부터 천자문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행히 할아버지가 내 몫으로 준 천자문 책엔 언문으로 토가 달려있었다 언문이 우리 글인 한글이라는 것도 모를 때였지만 나는 그때 이미 언문을 반쯤 깨친 상태였다 엄마가 가르쳐주었는데 가르치는 방법이 매우 우격다짐이었다 자기는 하룻밤 새해 배웠으니까 나도 그래야만 한다는 식이었다 엄마는 동네 여자들의 편지를 도맡아 대필해줄 만큼 그 마을 부녀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유식한 편이었다 마을 부녀자들이 엄마한테 편지를 써달라고 오는 건 되게 밤늦은 시간이었다 자다 깨서 흐릿한 등잔불 밑에서 두루마리 종이를 풀어가며 붓을 잡는 엄마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한 사람씩 오기가 못해서 엄마가 한가한 시간을 타서 그렇게 한꺼번에 일을 보러 오는 것 같았다 엄마가 다 쓴 편지를 읽어줄 때면 여자들은 옷걸음으로 눈물을 찍어내기도 하고 넉나간 것처럼 입을 벌리고 있기도 했다 그런 여자들한테 둘러싸인 엄마의 표정은 딴 사람처럼 의리의리했고 목소리는 장중했다 그럴 때 나는 우리 엄마하고도 달라 보이고 딴 여자들하고도 달라 보이는 엄마가 두렵고 자랑스러워 가슴이 울렁거렸고 다음 날 아침에 깨면 꿈을 꾼 것 같았다 그러나 엄마는 자신이 언문을 읽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만큼 잘난 척을 할 수가 있으면서도 언문의 내력에 대해선 여간 무식하지가 않았다 무식하다 못해 무지막지했다 세종대왕이 만든 글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대왕이 뒷간에 앉아 뒤를 보는 동안 문살을 보고 생각이 떠올라 당장에 만든 글자라는 것이었다 글자 모양이 문살로 대강 뜯어맞출 수 있게 생겨서 그런 말이 생겨났는지도 모르지만 엄마는 그렇게 쉬운 글을 깨치는데 오래 걸리면 바보 취급을 하려고 그걸 특별히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 같았다 나는 정말 그런 줄 알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글이 언문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이고 세종대왕과 학자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노심초사에서 만들었나를 알게 되었다 금방 깨치지 못하면 바보가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엄마가 써준 각야거결을 줄줄 외기는 했지만 깨친 건 아니었다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뜻이 있는 낱말이나 문장을 만드나도 몰랐고 그걸 시험해 볼 만한 읽을 거리도 집안에 없었다 엄마가 손수 베낀 이야기책이 안방에 여러 권 있었지만 그건 한 줄 한 줄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르르는 것처럼 흘려서 쓴 것이어서 엄마가 또박또박 써준 각야거결하고는 생판 다른 나라 글자 같았다 깨치기는 커녕 내 눈엔 단 한 자도 아는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다 엄마가 서울 간 후 할머니가 때때로 가해다 기억하면 각 니은하면 간 하는 식으로 뚱겨주시지 않았으면 그나마 아주 까먹었을 것이다 엄마는 무슨 배짱인지 혹은 교만인지 아주 조금밖에 안 가르쳐주고도 다 알기를 바랐고 또 그렇게 믿으려 들었다 나로서는 깨쳤다기보다는 깨친 척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어중간하던 언문이 하늘, 천, 따지 하고 할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천자문을 따라 읽으면서 비로소 물리가 텄다 한자 밑에 붙은 언문토가 바로 그 소리라는 걸 알게 되자 한문보다 언문 읽는데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그건 일거양득이었다 두 상의한 문자끼리 서로 커닝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로부터는 한 번 가르쳐주면 안 잊어버리는 아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다 당시로서는 장가가게 생긴 다 큰 머스매가 글을 안 외워왔다고 종아리를 치실 때도 나의 총명을 예로 들어가면서 호령을 하셨다 나는 의기양양했지만 천자문 다음에 배우는 책에는 언문토가 없는 게 은근히 겁이 났다 내 총명의 허구가 드러나고 말 테니까 그러나 할아버지의 서당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다시 한 번 동풍이 드신 것이다 이번 동풍은 뒷간에서 넘어지는 것 같은 극적 사건 없이 왔는데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다운 마지막 위풍까지 꺾어버린 참담한 것이었다 오른쪽 수조까지 떨려서 간신히 회복됐던 뒷간 출입도 못하게 되었고 수저질도 어죽어서 국국물을 줄줄 흘리셨다 말씀을 할 때도 침이 흘러 그런 것들을 닦아낼 배수건을 늘 무릎에 놓고 앉아 계셨다 할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어눌해졌지만 여전히 쨍쨍한 음성으로 나를 불러 잔심부름을 시키거나 말벗을 사물에 드셨다 어린 마음에도 그런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안 보고 싶은데도 우두커니 있다가 지치거나 우라같이 밀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았다 먹을 갈게 하고 편지를 쓰실 적도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아주 오래 걸려서 삐뚤빼뚤한 필적을 남겼다 도저히 누가 알아볼 것 같지 않은 글씨여서 나는 속으로 나한테 먹을 갈게 하려고 일부러 심수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쓰기도 했지만 받기도 하는 유일한 분이셨다 엄마나 오빠도 무난 편지를 올렸고 딴 데서 오는 편지도 꽤 있었다 자연히 우리 사랑은 사흘에 한 번씩 오는 우체부가 쉬어가는 장소였다 전할 편지가 없을 때도 붙일 편지가 있나 하고 들렀다 그때는 편지 붙일 일이 있으면 우체부한테 맡기면 되었다 할아버지도 우체부를 기다리고 반가워하고 붙들고 얘기시키기를 좋아했는데 이 차로 동풍이 들고 나선 더욱 그랬다 우체부는 가방 속에 든 편지보다 여러 동네를 돌면서 보고 들은 소문이 훨씬 더 풍부했다 할아버지가 그를 쉬어가라고 사랑마루에 붙들어 앉히면 나는 냉큼 안에다 연통을 해서 입맛 따실 걸 내오도록 했다 그건 할아버지와 나 사이에 묵개 같은 거였다 그런 나를 할아버지는 요, 입에 혀 같은 거 하면서 예뻐하셨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배수건에 싸서 감춰놓았던 삶은 밤이나 떡조가리 같은 걸 상으로 주실 때는 정말 싫었다 음식국물과 침을 닦아내는데 쓰는 배수건은 늘 눅눅하고 시척지근한 냄새가 났다 심부름을 잘못해 꾸중을 들을 적도 있었다 한 번은 급한 소리로 부르시기에 달려갔더니 화로불이 사위여 담뱃불을 붙일 수가 없으니 성냥을 켜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성냥불을 켜본 적이 없었다 며느리가 불씨를 꺼트리면 쫓겨날 정도의 옛날은 아니었지만 더울 때도 집 어디인가 화로가 있어서 성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다 어쩌다 나무 켜는 걸 본 적은 있어도 내가 직접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내가 울상을 짓자 할아버지는 나더러는 성냥값만 잡고 있으라고 하시곤 당신이 성냥개비를 그으려고 하셨지만 손이 떨려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 모습이 어찌나 불쌍하던지 차마 바로 보기 민망했다 딴 일도 아니겠다 그까지 담배 피우는 일 그쯤에서 단념을 하셨으면 좋으련만 이번에는 당신이 성냥값을 잡고 있을 테니 나더러 성냥개비를 그어보라고 했다 만일 내가 힘껏 그어 내 손끝에서 확 불이 일어나면 나는 그걸 내던지고 말 것 같았다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그냥 타죽고 말 것이 아닌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나는 마치 내가 그 일을 저지른 것처럼 공포에 질려 큰 소리로 울면서 사랑을 뛰쳐나왔다 나는 그때 참 잘 우는 아이였다 그러나 불에 대한 내 무섬증은 그럴만한 내력이 있었다 나는 그 전부터 불을 낼 뻔한 계집애란 소리를 들어온 바가 있었다 오빠가 개성에 있는 북부 소학교 다닐 때였는데 언젠가 집에 다니러 올 때 화경을 가지고 온 적이 있었다 까만 테를 두르고 손잡이가 달린 그 작은 화경은 아마 이과 시간의 실습 교재였을 것이다 그 동그란 유리로 비춰보면 오빠의 눈이 황소 눈깔처럼 커 보이기도 하고 내 손가락이 엄마 손가락처럼 굵어 보이기도 하는 걸 내가 하도 재미나 하니까 오빠는 더 신기한 걸 보여주었다 화경으로 햇빛을 모아 종이를 태우는 게 왜 그렇게 신기했던지 동그란 유리를 통과한 햇빛이 점점 도타워지고 오무라들면서 꼭 칠흑 속에 숨은 고양이 눈깔처럼 요괴롭게 빛나다가 마침내 종이에서 모락모락 연기를 뿜어올리고 구멍을 내고 구멍이 실고추처럼 가늘고 새빨갛게 종이를 먹어 들어가는 걸 지켜보는 동안 나는 숨이 막히고 배창자가 쪼글쪼글 오그라들면서 오줌이 마려웠다 그날 밤 나는 정말 오줌을 쌌다 그래서 요즘도 나는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면 오줌 싼다는 한간의 속설을 믿는다 거기까지는 기억이 선명한데 그 후에 내가 불을 낼 뻔했다는 사건은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대로라면 추수하고 나서 이영을 엮으려고 헛간에 쌓아놓은 집단 사이에서 몰래 화경 장난을 하다가 그만 지푸라기에 불이 붙었다는 것이다 사랑마루에서 대문을 중심으로 반대쪽은 마당에 널어놓은 곡식이나 고추 따위가 소나기를 만났을 때 얼른 걷어들일 수 있도록 지붕만 있고 문은 없이 바깥으로 열린 헛간이었다 불을 처음 발견한 이웃집 세댁은 마침 우물에서 물을 기러가던 중이어서 이고 있던 물똥이를 곧장 쏟아 부어 쉽게 불을 끌 수가 있었다고 한다 하마터면 집을 태울 뻔한 불상사인데도 왜 기억에서 깨끗이 지워져 버렸는지 내 기억력 중 특히 어릴 적 기억력에 자신이 있다가도 그대 목에선 고개가 갸우뚱해지면서 어른들이 혹시 내 불장난을 막아보려고 꾸미거나 과장한 얘기가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된다 그래도 불을 낼 뻔한 계집애란 소리는 오랫동안 내 의식을 짓눌렀다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성냥불 켜는 걸 두려워해서 불편할 적도 많았지만 할아버지 담뱃불을 못 붙여 드렸을 때가 가장 슬펐다 할아버지를 위해서 무언가 내 속에 한계 같은 걸 박차 보려고 허둥대면서도 그렇게 안되던 조바심과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싶은 자기 혐오 등 복잡한 심리적 갈등까지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 복잡한 심리적 갈등